다음 순서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발명왕 왕경현 교수와 그 조수 조수봉 씨를 모십니다. 발명왕 나의 인생. 발명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명왕 왕경현 교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경현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조수 중에 최고봉 조수 조수봉입니다. 왕경현 왕경현 발명 왕경현 발명 왕경현 왕경현이 발명을 안 하면 여러분은 삶에 후퇴되지요. 그렇지. 네 마음 뭔지 알겠어. 후퇴되지. 지금 그러는 건 시간 아니야. 제가 집중을 시켜놨으니까 진행을 하십시오 교수님. 그래. 네 마음 뭔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생방송 중이라서 멘트가 좀 기름. 죄송합니다. 멘트가 시멘트. 여러분. 네. 이번에 제가 개발한 발명품. 여러분들 집에 누구나 아끼는 구두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구두 구두. 구두 구두. 운동화 말고 구두. 제 이 구두. 대사 까먹었잖아. 뭐를 저 빼고 먹습니까. 지금 생방송에 집중하십시오 교수님. 다 왔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 화이팅 화이팅. 내가 얘기할 때 한 마디만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씩 하니까 까먹자. 염병을 하고 있네. 이 구두. 제가 박스에 임용할 때. 우리 제자들이 십시일반 그 없는 돈을 모아서 사준 이 생로랑 구두입니다. 진정한 스승. 이 구두. 구두 구두. 양품 양품. 대가리 찢어버린다 이거. 양품. 집중 다 왔습니다 교수님. 이 아끼는 이런 구두를. 여러분. 뒤축이 닳는다고 매번 가서 수리하는 이 시간. 뒤축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달게 먹지 마. 니만 먼저 알겠습니다. 오케이 과천이세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우리 연구팀은. 이 구두를. 이 구두를.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신을 수 있는. 바로 이 미창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구두. 같이 개발했잖아. 같이 개발했잖아. 다 봤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해드린 과천이 있어요. 그냥 설명하세요. 이 뒤축에 붙이고. 네. 전기톱. 작두. 작두. 칼. 그 어느 걸로. 작두. 이 미창을 갈기만 해도. 작두. 천만의 말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두. 여러분들이 아끼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구두. 여러분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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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제가 해냈습니다. 교수님. 아. 가만. 아. 구두 단면이 이렇게 생겼구나. 과천이 있어요. 몰랐다요. 미안하지 비. 그 짜리는 지고 몰랐다요. 뒤가 아니고 아픈 다랬다요. 사과하지 비. 물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돈이 없음 등 명품이 없다요.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까 짜비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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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이 봉. 제발 봐주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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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요. 거기서 개가 짖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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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다른 내용을. 월. 월. 왜 그러는 거야. 너 진짜. 대가리 부터, 하난부터 열까지 왜 그러는 거야. 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멀쩡하잖아! 왜 여기만 와봐 이렇게 멍청이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그러잖아! 몰랐으면 봐주시봐! 봐주라요! 몰랐다비, 몰랐다비! 그래,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발명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명품. 여러분 요즘 캠핑 많이 가시죠? 캠핑! 캠핑에서 여러분들이 해충이나 뱀! 뱀! 싫어! 명예! 싫어! 다음으로 한번 봐! 우리 정말 싫어! 미쳤어! 미친 거야! 몇 개를 준비한 거야? 몇 개를 준비한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그럼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이 뱀의 위협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뱀크림, 선크림 기능과 뱀을 쫓는 이 기능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뱀의 공포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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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독사크림! 독사!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3대 독사 중의 하나인 블랙맘바를 잡아왔습니다. 블랙맘바! 보기 싫다요! 무섭지 미! 무섭시봉! 무섭다요! 집에 가고 싶어요! 조용히 해! 나름일 것 같아요! 살려주시봉! 연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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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사! 여러분들도 조용히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해야 된다!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숨 쉬지 마세요! 이 독사는 독사!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떤 소리도 내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 독사 크림을 바르고 독사와 키스를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모두들 아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교수님 모두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조수봉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작도로 작도로 죽여! 내 거 독사 크림! 독사 크림! 독사 크림! 독사 크림! 그냥 독사 크림! 노트 잡게! 잡아야지! 노트 잡게지! 이 연병하지 말고 가져와! 노트 잡게지! 이 이상한 거 가지고! 가져오라고! 노트 잡게지! 안 잡아 짐동! 야 안 잡아 짐동! 어떻게 하시면 안 되도록! 고수리 나오시고! 와! 잘했다요! 내일 보자요. 잘해. 군둥. 쉬라요. 괜찮아, 집이. 괜찮아, 시봉.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뱁니다. 뱁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뱁니다. 갓집이. 갓성둥. 갓집이. 뱁니다. 갓집이. 뱁니다. 巨이. bonding 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